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? 방탄소년단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... 영감하지? 조그만 반탈 선에 대한 인기욕이 소감하게 깃깃들이 외벽들 깔린 외벽들이 다 쓸어버려 객 모양의 빛빛들은 유가사 완전 신선생 4247 언제나 난 그 끝에 워풍워먹고 원하는 애들 노릇을 피어내는 저축축세 두 마리 뭐라 하는지 경적껏 올려 이탄의 추사 편의 가요의 춘격 첫 땅은 마음 나 때려 자신 없다면 방망이로 내내 내 무대 끌린대로 주켜맘대로 그래도 대중의 함성들은 내게를 채워 그냥 난 무대를 위해 강백한 다 증명했어 그저 마이크도 여기로 뽑 날 외침 준비됐나? 힘껏들 준비됐나? 며치에 힙합 주고 다